왼쪽 상단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고 그게 잘... 대비가 안되니까...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트롤 레시피에요 맵제목이 맵제목 죽인다 진짜 그냥 못올라가? 요거 보셈? 그냥 못올라가고 근데 왜... 안되지? 이런거였구나 먹으러갔으면 큰일날뻔 했죠? 스위치! 야 스위치! 음내? 어어 신발이야 신발! 이것도 그냥 먹으러갔으면 죽었어요 할머니 이런걸 준비해주시다니 그런거 먹다가 손자가 체한다고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이거 어어 캐딩으로 받고 내려와요 어! 아이야! 하하하! 네 겹쳐놨죠 오군 CP WART 어어 더 빨리 가셨어야 되요 어? 아 올라온다 야 올라온다 어 그렇지 이거 물 들어가면은 아마 그게 어 뭐야 됐어 잠깐만 야 이거는 뭐야? 네 투명해졌습니다 뭐지? 괜찮은데? 그러게 나 물 오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 만약에 이게 물이 올라온 상태면은 세이브가 안 되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어? 아마 이 위로 올라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뭔진 몰라도 들어가볼까? 뭐지? 일단 이거는 뭐고 안녕하세요 아이템이 나오겠죠? 그러고 먹어야겠죠? 뭐? 뭐?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한 번의 기회는 봐준다 요런 뜻이었죠? 오른쪽으로는 못 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버섯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건 뭐냐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머리 엄청 좋아야 돼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뭐야 어? 설마 아 올라오는구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의도 을 가진 트롤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이 아래로 들어가면은 죽이나보다 아래로 들어가면 죽이나봐요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야 세이브에 별이 써가지고 이거 그대로 가면은 뚜껑 죽어버리잖아 아 이거 피했어요 피했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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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야 야 정확히 여기만 있다고? 정확히 여기만 있어 미치 야 어떻게 정확히 여기만 끌어왔어? 하하하하 야 이거는 어? 오오오오오 이거는 amba 맞나? 아 이거는 그거다 눈둥이 잘못쳐가지고 눈둥이 없어지면 열쇠 못 먹으니까 죽으라는 구성이다 이게 맞을거에요 또 속으라고? 떠서 볼 순 없지 정확히 보고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씨소 같아요 아 씨소? 씨소 아닌데? 뭐가 있는데 이거 뭐 겹쳐놨는데 보스름이 있네요 그렇지 왜 아 왜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와 우와 아 왜 저런 거였구나 저런 거 불마다 죽으라고 와 아 저런 거였구나 들어갈게요 눈을 던져 오케이 앞에서 던지라고 네 더 앞에서 던지라고요 이거를 가까운 데서 던지라는 거죠 이렇게요 내려가면은 그럼 들어가서 문동에 와서 뽑고 내려가면은 어 된다 그래 들어가면 된다 아 뭐예요 아 망했다 이거 이거 망했는데 이게 안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안 어려운데 아 에이 이거 타이밍이 정확하지도 않는데 이거 말이 안되요 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대기망해야겠어 뭐야 아 뒤에서 이상한 냄새난다 뒤에서 이상한 냄새난다 뒤에서 이상한 냄새난다 야 이거 진짜 쓰레기다 뒤에서 이상한 냄새난다 야 이거 진짜 쓰레기다 뒤에서 이상한 냄새난다 아 야 너 해봐라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야돼 어 어 입장해봐 아이 빨리 갔어야죠 빨리 갔어야죠 빨리 갔어야지 빨리 갔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면 빨리 갔어야지 하하하하 아 이건 당해야돼 이건 당해야돼 이건 당해야돼 그 밟으면 고드름이야 밟아봐 밟으라고 네모 오 아 이런게 있었네요 아 이래서 남 시켜봐야돼 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거구나 하하하하 빨리 나가는 거니까 아 이래서 남 시켜봐야돼 아 해봐 일단 먹어봐 아 먹으러 봐 가서 아 그거 먹고 왼쪽으로 가서 구름을 뽑아 대시 오케이 문 들어와 그리고 이제 저 스위치를 쳐야되는데 이거는 땅에 있는 눈을 뽑을 수가 있어 어 뽑을 수가 있어 근데 거기 근데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뽑으면 커그는 곳이 있어가지고 죽어 잘 아났지 알았지 이제 잘 아났지 샤끼 잘 아났지 샤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렇게 뽑고 위로 점프 누르고 있어 어 그러면은 폭 튀어 올라 그치 안될거같지 뭐해야돼 그러면? 아니 그걸 왜 던져 이 ㅅㅂ 그걸 왜 던져 여긴 해놓은건데? 와 이거 맞춰놓고 와아아아아아 이거를 안다고 진짜 솔직히 놀란거 아니여? 노피티요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돼? 그치 올라가야되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안가면은 자 내가 걸렸던 걸 할 수 있냐 이제 내가 걸렸던 걸 할 수 있냐 이제 원래 아래로 가야돼 아래로 가야된다고? 아래로 가야돼 응? 아까 거기를 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냐 이거 어? 어? 야이 허잡새끼야 야이 허잡새끼야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야이 허잡새끼야 야 뭐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나 아까 그런다 왜 그 고생을 한 거야 그러면 왜 그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애초에 안 되거든요 제가 늦게 출발했더라도 저거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갔단 말이야 그쵸? 트롤 학교 수집 박탈 위기 트롤 학교 수집 박탈 위기 트롤 학교 수집 박탈 위기 너무 어렵더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지금 근육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 어? 네 뭐지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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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